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토마토님께서 토마토TV 오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는데요. 59만 원에 사셨대요.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시고 그리고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손절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9만 원이면 언제입니까? 상당히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 1년도 넘게 가지고 계셨을 텐데. 미리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어쩔 수 없이 50만 원 이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차트 나가고 있지만 뭔가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차트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를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가격적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사님께서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손절가만 찾으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보내고 싶으신가 봐요. 너무 슬픈데요. 손절가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진짜로? 아니죠.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상황이라면 굳이 80%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손절가는 잠시 잡아드리겠는데 일단 이유는 아셔야겠죠. 많이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성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주요 제품들 상당히 전망 산업이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소섬이라든지 또는 타이어 코드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탄소섬유가 최근에 우주항공 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방위산업 관련된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중 하나인 탄소섬유가 앞으로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회사의 실적도 계속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조금 정체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기대감이 있는 게 전기차 타이어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강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타이어 코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조금 약간 성장하는 정도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부분은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1,6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 2,000억 원 가까이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저평가 매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미래의 성장성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 실적 성장세 대비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PR보다 미래 PR이 좀 낮게 설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망 산업 수요가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어서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온다면 훨씬 더 좀 더 갈 수 있는 힘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기관들의 수급은 계속 지켜보세요. 일단 기관들이 혹시라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모아갔던 주요 수급이 갑자기 팔기 시작한다? 이거는 주가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대량 매물이 출제되는지는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 좋고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 현재 특별한 고점이 없습니다. 매물 저항도 아직 높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동평균선도 다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당연히 작년, 작년 고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순이익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는 회사니까요. 작년 고점이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가격적으로 한 번 보면 5만 3천 원 정도, 5만 2천 5백 원입니다. 5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52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저는 한 번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매수값보다는 좀 아래시기 때문에 좀 아쉬우시겠지만 여기 돌파해 주면 일단 추가 상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작년 고점 정도를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저 같은 경우라면 45만 원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45만 원 정도 이 탓에는 또 한 번 눌림이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영향이니까요. 45만 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님의 종목, 오랜 종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목표가 52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45만 원이니까 이번에는 가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